아, 뭐해? 너무 몰라? 이불빨레이잖아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치과 선생님은 여긴 오전이래요. 할머니, 치과에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. 아이고, 이거 왜 이제 내 정신이 아니라니. 아이고, 이거 오늘하고 수고해서 어쩐대요. 괜찮아요. 저 들어가 볼게요. 아, 네. 왜 그래? 할머니, 치과가 이불빨레 도와주고 간대. 아이고, 야야다. 이거 고맙어서 어쩐대요. 아이고, 치과 선생님. 알면 알수록 참 사람이 됐어. 아니에요. 뭐해? 옷 안 갈아입고. 할머니, 치과 갈아입을 옷 있을까? 어때? 갈아입으니까 한결 편하지? 통풍도 잘 되고, 일할 때는 그만할 옷이 없어. 오태, 잘 맞어? 네, 잘 맞아요. 뭐해? 얼른 와서 안 밟고.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? 아, 그냥 밟고 팍팍 밟으면 돼. 치과에 그 싸란 가바니의 무게를 실어서. 짜란 가바니 아냐. 아니, 근데 세탁기 놔두고 이런 원치적인 방법은 뭐하는 거야? 이분은 원래 이렇게 발로 밟아서 따는 게 정석이야.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 풀린다? 그렇게 좋으면 홍반장 혼자 할 것이지. 왜 엄한 나를 끌어들여? 이 좋은 걸 또 어떻게 나 혼자 아나? 친구한테 전파하고 그래야지. 뭐래? 어? 오, 발끈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리액션이 좀 약하다? 그건 이제 나랑 친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인가? 아, 몰라. 아, 이쪽에서 꾸죽물 나오잖아. 아닌데?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 같은데? 아니거든? 아, 웃겨. 여기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구만. 그래,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지금 내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 아니야. 바로 언제 닦았어? 자, 공방장. 닦는 사람 있어?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. 됐어, 시끄러워. 빨리 해. 아, 아프다고. 뭐하냐? 아니, 잠깐만. 갑자기 무슨 이상한 장면이 떠올라서.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? 아, 나 코프스인 줄 알았어. 들이받는 힘이 거의 메모드급이야. 뭐라고? 그쪽 몸이 살상목이라는 점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. 조심해, 입조심해.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. 이렇게 조심해서 얘기할게.